익힘책 십쪽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알맞은 수를 쓰고 이어 보세요. 접시, 숟가락, 밥그릇, 포크, 컵이 있고 옆에는 글로 넷, 사, 하나, 일, 다섯, 오, 둘, 이, 셋, 셋, 삼, 이 적혀 있습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접시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접시의 수는 5입니다. 따라서 숫자 5를 5 또는 5라고 읽음으로 이곳에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숟가락은 하나, 둘, 숟가락의 수는 2입니다. 따라서 둘, 이, 라고 적혀있는 이곳으로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국그릇, 밥그릇 수를 세워 보겠습니다. 그릇의 수는 하나, 둘, 셋, 그릇의 수는 셋입니다. 따라서 셋, 삼, 이라고 적혀있는 이곳으로 선을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포크의 수는 얼마일까요? 네, 하나입니다. 따라서 하나, 일, 이라고 적혀있는 이곳으로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컵의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컵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사입니다. 따라서 넷 또는 사 라고 읽는 이곳에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곳에 들어갈 수는 5, 1, 3, 1, 4 네, 여기는 2입니다. 5, 2, 3, 1, 4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칠판에 여러가지의 물건들이 있습니다. 분필, 칠판지우개, 자석의 개수를 찾아봐야 합니다. 분필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사입니다. 따라서 숫자 4를 적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필지우개의 개수는 하나, 둘, 둘입니다. 따라서 숫자 2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석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입니다. 따라서 숫자 5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일기에 쓴 수를 알맞게 고쳐 쓰세요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림일기에는 엄마가 빵을 주셔서 기뻐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림일기에는 엄마께서 빵을 두 개 사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빵의 개수는 얼마일까요? 네, 빵의 수는 하나, 둘, 셋입니다. 따라서 네모칸에는 숫자 3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